그동안 민원서식을 작성할 때 민원서식 데스크에만 작성 예시가 부착돼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했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민원서식 작성 예시 견본으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 이미지를 데스크에 부착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QR코드는 출생신고서, 사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의 민원서식 견본 6종을 QR코드로 한 장에 제작해 필요한 민원서식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견본 이미지가 바로 표출되게 제작됐습니다. QR코드 부착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식 작성 예시를 확인함으로써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QR코드 활용으로 민원서식 탁자에 다수의 민원인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해 거리 두기의 효과뿐 아니라 QR체크인의 상용화로 다양한 연령층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